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AMC 8 총평 드리면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것 같은 문제, AOPS에 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들 중에서 25번 한번 프리 영상 워크오버 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 내원생들 위주로 연락을 돌려보니 학생들이 얘기를 해준 바에 의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는 쉬웠다. 하지만 자신들이 시간 관리를 좀 못한 것들이 있긴 했으나 충분히 다 풀법한 문제였다. 잘한 친구들은 다 풀었다. 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좀 이제 부족했던 친구들은 시간이 좀 부족했다. 시간 관리가 좀 어려웠다.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AOPS에 나와 있는 링크들을 다 클릭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 문제들이 까다롭게 서술되어 있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25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25번 문제는 여사건으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직접 배치하겠다. 그리고 말을 잘못 이해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married couple을 무조건 앉혀야겠다. adjacent하게 앉혀야겠다라고 하면 33분의 4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지냐면 어? 그냥 세 자리가 비어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row 하나가 텅 비어있어도 커플 입장에서는 어? 이거는 뭐 그냥 다 비어있는 자리니까 우리끼리 앉을까? 싸웠으면 같이 안 앉겠죠. 하지만 adjacent seat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한 것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를 여사건으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를 수 있겠다. 그래서 여사건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Complementary Counting이라고 부르죠. Complementary Counting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는 그 AOPS에 나와있는 문제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8명이 먼저 앉아야 된답니다. 이제 row에 앉는데 이런 가지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4개의 row가 있었다. 그리고 3개의 seat가 각각 있었다라는 이 문제. 이 형태에서 앉힐 때 우리가 남아있는 자리를 배치를 하도록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4자리가 남아있죠. 자, 그럼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다 적용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수의 분할 갑시다. 왜? 왜 자연수의 분할? 왜 가면 안 돼? 자연수의 분할 충분히 가도 되는 거죠. 자연수의 분할로 많이 간다고 하면 3 플러스 1. 얘는 당연히 진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row 하나가 다 비어있거든.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비어있는 이런 상황들.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여기서도 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는 사실 크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돼요? 세 가지만 살펴보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만 6권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1번, 첫 번째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row가 이렇게 있었고 자, 여기에서 무조건 두 시트가, 남아있는 두 시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두 시트가, 남아있는 두 시트가 이렇게만 있었어도 커플은 앉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무조건 안 앉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4개의 row 중에서 무조건 두 개의 row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앉혀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총 6가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니까 이 친구는 아무리 봐도 4개의 row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이 친구 중에서 이제 남은 두 개 남은 두 개는 무조건 이렇게 앉혀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앉힐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게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자, 우선은 4개의 row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앉혀주고 나머지 9개의 시트들 중에서 나머지 9개의 시트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시되 두 개를 선택하시되 두 개가 같은 row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같은 row에만 안 들어가면 된다는 뜻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이것도 여사건이니까 여사건답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붙어있으려면 같은 row에 들어가려면 1번, 2번, 1번, 3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세 개의 가지수가 1번, 2번, 3번 세 개가 있으니까 아홉 개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9 choose 2는 36이죠. 36이다 보니까 36에서 9를 빼줍니다.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뭐가 되죠? 27이니까 이 친구는 108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린 세 번째 세 번째 경우도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를 보니까 우리는 1, 1, 1, 1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가짓수를 한번 따져주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row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row는 이미 다 한 번씩은 선택이 된 거죠. 이런 가짓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도 나올 수가 있겠죠? 엄청 많을 것 같아. 우리가 x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세 가지씩 있고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3의 4승 전체 81개였다.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6개, 108개, 81개 다 더해주시면 195개가 나오죠. 195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한 것들은 뭐예요? 12개의 슬롯들 중에서 12개의 슬롯들 중에서 4개를 선택하겠다. 얘를 1에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2, 11, 19 그리고 4, 3, 2, 1 4, 3, 2, 1까지 이런 식으로 곱셈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얘는 이제 5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사라질 친구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3 하나 남고요. 65 그리고 이 친구도 이렇게 사라지니까 여기 13 아하, 그래서 1 빼기 13 나누기 33이 됐으니까 정답은 어떻게 된다? 정답 20 나누기 33이 되셨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AMCA 총평 및 25번 풀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부탁을 아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